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의 세 가지 특성이란 제목으로 10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인가? 이제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 때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삶이 되겠는가? 여기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근육 중에서 가장 적으면서 가장 빠른 근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근육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눈을 보호하는, 눈동자를 보호하는 눈의 근육입니다. 눈의 근육에는 아주 신경회로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 30만 개의 신경회로가 있고 약 1억 만 개의 신경세포가 근육을 주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물질, 먼지나 어떤 눈을 해치려고 하는 어떤 것이 다가올 때 자동적으로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눈이 닫혀지는 겁니다.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눈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이 만약에 어두워진다면 우리는 캄캄한 암흑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눈이 밝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이 밝은 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눈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 하실 때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신명기 32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 만나시고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지키듯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뭐예요? 눈동자와 같은 것이 그만큼 예민하게 가장 자동적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눈동자가 해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흑암 가운데 원수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10편 91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새 사냥꾼의 올무, 바로 악한자들이 미혹하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또 낚아채기 위해서 새를 사냥하는 올무처럼 올무를 놓고 또한 심한 전년병에서 코로나와 같은 독감과 같은 심한 전년병 폐렴과 같은 심한 전년병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며 또한 닥쳐오는 재앙으로부터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0편 91편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실 때 무조건 보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10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게 조건이 있으실까? 보호하시는 조건이 있으실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하지만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려고 하는 그 권위 아래, 하나님의 뜻 아래 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를 보호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다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법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 법 밖에 있는 사람이 보호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법에 따라서 치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눈이 멀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자를 만나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고 만지고 싶어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가까이 보지 못하면 상사병에 걸리고 마는 것이에요. 상사병에. 나는 사랑하는데도 별로 보고 싶지 않다. 상사병 그건 무슨 상사병이냐, 지금 시대에. 그러나 그것은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면 세상에 대한 사랑에 빠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의 뇌의 구조를 보게 되면 마치 마약이나 히로뽕 이런 것을 막고 기분이 좋은 것 같은 쾌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랑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홍조가 되고 그냥 숨이 가빠지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뇌의 구조 속에서 사랑하게 되면 도파민 호르몬이 쫙 분비가 돼요. 마치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는 게 바로 도파민 호르몬이 갑자기 분출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극도의 흥분과 기쁨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도파민과 에프네프라는 그러한 기분을 좋게 하고 그냥 뭔가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충천한 이러한 흥분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행복하게 하는 세로톤이라는 호르몬은 상대적으로 적게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달이 나는 거예요. 행복해지지 못해.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건 마약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약에 결핍이 생기면 세로토닌 호르몬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사람 기분이 쫙 젖이게 돼요. 이와 같이 사랑하는 자들도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고 함께하고 대화하고 서로 스킨십도 하고 이렇게 가까이 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세로토닌 호르몬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행복감도 있지만 쾌감도 있지만 또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거기에 의존되게 돼 있는 거예요. 세로토닌을 분비시키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안도감을 가지고 그 사랑에 도취한 행복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차지하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냉담하면 기도가 줄어집니다.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면 예배에 빠지는 걸 밥 먹듯이 하게 돼요. 하나님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담을 딱 쌓아버린다면 그때부터는 흑암의 권세, 마귀의 공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차단시키는 겁니다. 분열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 속에 두려움과 염려를 심어다 주는 거예요. 사단의 불화살을 맞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불안과 염려와 초적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울증과 강박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로토닌이 부족하게 되면 강박증에 걸린 사람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서는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1분도 살 수가 없나이다. 오 주여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암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러한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모든 어려운 곤란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여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게 되기를 주의여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먹고 전도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24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원수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건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여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는 어떠한 희생도 버리지 아니하였어요. 자기 목숨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나 사울은 질투가 나서 그 다윗은 군졸들을 이끌고 블레셋 나라에 쳐들어가가지고 200개의 포필을 잘라서 받쳤다 이거예요. 사실은 장인원이 된 사울이 그 다윗을 없애려고 하는 괴개였어요. 제가 그렇게 가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그러면 나의 경쟁상대가 사라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토록 다윗은 만만이라고요. 자기는 천천히 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위협을 많이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주를 의지해서 적진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용감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의 성벽을 요호와를 의지하여 뛰어넘는 놀라운 용기와 힘과 세임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는 것이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 요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나니 그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만 있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우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 즉 그로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로 됐다는 얘기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건지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을 멀리할 때 고리논서 16장 22절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호함을 받을 것이오 건지심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주 예수 크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오 상대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지 무슨 저주를 하시는 하나님이오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10편 2편 12절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약속하셨어요. 재앙이 가까이 오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전년병에서 건져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낮에 흐르는 산에 당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다 천인이 내 좌편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넘어질지라도 그 죄악이 가까이 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로므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되기를 주의로므로 추건합니다 그래야 하면 24년 한해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호함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보호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인 것입니다 요호와의 이름 10편 91편 14전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높아지고 싶습니까 높아진다는 말은 교만하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빛을 바라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빛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책상 밑에 있으면 빛을 바를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밝게 비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승진하는 것 여러분이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높아지거나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아는 대로 자 여러분 종교마다 다 하나님이 있어요 그렇죠 불교에서는 미륵불이라고 들었습니다 유교에서는 상제님 도교에서는 억항상제 무슬림들은 알라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수년 전에 저희 진료실에 한 무슬림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옆에 한국 여인인데 아마 그 부부인 것 같아요 그 뭐 히잡을 쓰고 말이야 그런데 그 무슬림 남자는 이맘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 무슬림에서는 마치 기독교의 목사처럼 가르치는 자예요 영적 리더입니다 종교 지도자예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인 걸 어떻게 알았는지 악수를 청하면서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자 아이고 이거 아니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알라 하나님 알라신과 같은 하나님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도매금으로 알라신으로 넘기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알라신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알라신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야외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다 그 옆에 있는 한국인 부인이 그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그 무슬림들이 또 그런 거에 또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중지하고 빨리 그 말을 다른 데로 자꾸 돌리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끝나긴 했지만 사랑하는 사랑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이름이 야외의 하나님이에요 영어는 여호와라고 그러죠 야외 야외의 하나님이란 그 말은 히브리어로 영어로 스펠을 쓰면 Y, W, V, W, W예요 Y, V, W, W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Y, H, W, H예요 그러니까 요트, 헤드 왓, 헤드 그러니까 요트란 말은 못이란 말입니다 못, 못 그리고 헤드란 말은 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을 보라 요트에 왓, 헤드 왓란 말은 손이란 말이에요 못을 보라 손을 보라 그게 뭘 말합니까 우리 주님의 못 받기신 손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야외의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받겠다가 부활하신 누구세요? 예수 크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이름은 못 받기신 손을 가지신 예수 크리스도 바로 야외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고 손과 발의 모습을 바뀌신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대로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0편 91편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 이름은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야외의 이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크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바로 예수 크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흑암의 권세가 범접질을 못하게 돼요 예수 크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돼요 어떠한 홍수가 나도 우리는 안전하게 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홍수에 좌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은 바로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뱀과 정가를 받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이거예요 권세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한 해 동안 높이 들림을 받는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기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강구하는 자입니다 10편 91편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내게 강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로다 그들이 환란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고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강구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 것이오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아래며 나의 하나님께 강구하여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은 강구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귀를 기울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요 두리라 열릴 것이오 찾으라 찾을 것이오 구하라 얻을 것이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알아서 이렇게 척척척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지 않냐고 하나님은 알아서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의 섭리대로 잘 움직이니까 내가 기도할 필요도 없고 새벽 기도할 필요도 없고 철야 기도 무슨 철야 기도냐 무당에 푸락푸락거리 하는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자는 치유받지 못했어요 수많은 사람 중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 많은 군중을 뚫고 어린 여자의 몸으로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만 만졌다 이거예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하나님의 최후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옷자락을 통하여 그 여인의 환부에 들어가서 그 혈루의 근원을 말라버리게 한 거예요 강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나 뱀이 닭을 잡아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영상 유튜브를 보다가 보니까 우연히 아 독수리 한 마리가 닭과 병아리들이 있는 곳에 그냥 혀를 날름게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 닭이 그냥 놀라가지고 자기 새끼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 새끼들한테만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휙 날라가지고 독수리 앞에 그냥 날개를 그냥 파닥거리면서 말이야 독수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새끼들을 빨리 저쪽 뒤쪽으로 피할 그런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한 마리가 못 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틈을 타서 독수리가 쏜살같이 날아가는데 그보다 더 빨리 몸을 날려서 독수리를 덮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새끼도 안전하게 밖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그 후에 그 독수리하고 마지막 접전이 벌어지니 독수리가 피해 도망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과 같이 너희를 모으려고 한 적이 얼마 만이냐 그러나 너희는 나를 거부하는구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과 같다고 했어요 나는 암탉이오 너희는 병아리로다 그런데 거부한다 이거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수님은 통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 예수님은 모함을 받고 십자가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화목제불로 오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나 거부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 아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축복에서 제외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주후 70년경에 로마 군대가 완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예수님의 예언처럼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어져버린 거야 전 세계로 붙어졌어 2000년 동안이나 수천만 명이 처형당하고 가스실에 당하고 마지막에는 나치의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유대인들이 처형을 받은 거야 얼마나 비참한 거야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배척할 때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받은 자로서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구해야 되는 거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약속입니다 추리옥기 19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애국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는다 하나님은 마치 어미 독수리가 때가 되면 복음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먹이를 물고 주려고 하다가 휙 날아가서 땅으로 밑으로 쭉 떨어져서 모이를 땅에다 놓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와서 먹이를 주는 것처럼 하다가 또 내달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새끼들이 난리가 난 거죠 배가 못 봤어 그래서 그냥 날개로 그 보금자리를 따뜻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결국은 한 마리씩 그냥 비상하는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독수리가 새끼가 떨어지면서 그냥 낙하할 때 그 비상하는 날개로 업어서 다시 또 샤악 올려주고 또 나를 수 있도록 새끼를 밀어제치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 독수리처럼 창공을 나르는 놀라운 새힘을 가진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강구하는 자 오직 요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빛지 아냐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 24년 새해 새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힘을 받아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강구하는 자에게는 치료받는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애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그가 외양간에 나온 송하이처럼 기뻐주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치료하는 광선이란 말은 원래 그 원어성경에는 또 영어성경이나 독일어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 치료의 광선이란 그 말이 어떻게 번역이 됐느냐 그 원래 그 뜻은 뭐냐 하면 with healing in its wings란 말이에요 그 날개 안에 치료함을 받는다는 그대로 의역을 하게 되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빛의 날개 안에서 치유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날개라는 것은 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치유를 뜻하는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빛의 날개 아래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을 치료할 때 방사선요법이란 게 있잖아요 그 방사선요법은 환자의 환부에 딱 뉘어놓고 고정을 시킨 다음에 양 날개와 같은 그러한 방사선 기구가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그곳에 딱 태우는 겁니다 방사선으로 그러면 그 암세포들이 녹아내려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정상세포도 상함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방사선이 조사를 이룰 때 쫙 비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활성, 물분자가 튀어나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암세포에서 물분자 그렇게 해서 그 물분자 속에 있는 H2O가 분해가 되면서 산소의 전자 하나가 모자라는 소위 말하는 활성산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활성산소가 그 암세포의 DNA를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암세포가 죽는 거예요 정상세포도 같이 파괴될 수 있지만 정상세포는 빨리 해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 차례 방사선 요법을 하게 되면 정상세포는 살아나고 암세포는 소멸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빛의 날개처럼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시도 그분께서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날개에서 나오는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의 모든 환불을 깨끗하게 치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유의 역사인 것이에요 의학적인 것은 육으로 난 것은 뭐예요? 육이에요 약을 먹으면 육체가 치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은 영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는 직접적으로 육신의 질병을 도말하지 않습니다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도말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정결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평화를 누리게 되고 마음의 평화는 육신의 생명이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역사심이 치료한 광선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병들었던 마음과 심령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죄에서 사함을 받고 회개하여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너희가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치료하는 광선은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 전 인격적인 치유와 회복이에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영혼은 치유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몸은 치유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육에서 낳은 것은 육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해로부터 나오는 주의 날개 아래 나타나는 성령의 방사선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면 우리의 몸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유의 역사예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함에 중풍병에서 낳은 것이에요 어떻게 죄사함을 얻었는데 중풍병이 낫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함에 눈이 터졌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치유예요 이게 신유의 역사인 것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상관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계에 강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 여러분 2024년 새해 이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에 거하게 되기를 주의의 롬으로 추간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장수하는 근거가 된 요호하를 경애하는 자는 장수하느니라 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대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강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높일 때 의로운 해로부터 나오는 주의 날개 아래에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게 됩니다 너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단해질 뿐만 아니라 너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에 오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게 되리라 사랑해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조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는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는 그야말로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는 24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하며 축하드립니다 요하를 보호함을 받는 이 세 가지 특성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조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호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지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풍성한 생명이 24년 한 해 동안 시작부터 마침까지 늘 함께하게 되기를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영생을 받고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하므로 축원합니다